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록코 김종환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메인넷을 만들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실제로 딜리버리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블록코는 엔터프라이즈 클래스의 블록체인 이네이블러를 공급함으로써 모든 회사들이 쉽게 이러한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까요? 사실 암호화폐 거래는 24시간 시장이 열려있고 플록체이션도 정말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코인 좀비라든지 아니면 크립토 중독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왓치보시라는 팀은 이 코인 좀비들을 물리치는 팀입니다. 사실 한국 시장은 작습니다. 전세기 대비해서 GDP가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크립토 마켓은 좀 다릅니다. 한국의 크립토 마켓 비중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0%까지 한국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 대한 왓치보신 비전, 크립토 웰스트리트, 여러분들 다 같이 들어보시죠. 왓치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워치보신 김요세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3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도 관련 상품을 출시하며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매우 높은 변동성과 24시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내 코인이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밤낮없이 호가창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가 있었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워치본도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때의 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장에서 돈과 시간, 이 모두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났고 심지어는 이두를 두고 코인 좀비라는 전혀 없던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인 좀비는 빠르게 확산되며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코인 좀비일까요? 저는 뭐 주식 좀비나 파생 좀비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투자 방법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주식 시장은 시스템 트레이딩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트레이딩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컴퓨터에게 거래를 맡깁니다. 덕분에 내 관심 종목의 가격이 마이너스 10%가 되면 매수를 하고 플러스 30%가 되면 매도를 하는 이런 계량화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특히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가지 암호화폐 데이터와 수백 곳에 이르는 거래소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가 넘는 투자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이것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시스템 트레이딩은 자본을 갖춘 기업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의 투자자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코인 좀비를 해결하고 암호화폐 투자의 미래를 만들 워치봇을 소개합니다. 워치봇은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암호화폐 시스템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덕분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누구라도 워치봇만 있으면 글로벌 다양한 거래소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워치봇은 방대한 코인 데이터와 거래소 데이터의 연동을 이미 마쳤습니다. 사용자는 그저 워치봇에 로그인을 하고 거래소와 코인에 맞는 전략을 만들고 자동 거래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전략을 만드는 데는 단 한 줄의 복잡한 프로그램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클릭만으로도 투자자 성향에 맞는 코인 매수 전략, 코인 매도 전략, 그리고 급락에 대비한 코인 청산 전략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워치봇은 소셜 트레이딩을 지원해서 내가 직접 전략을 만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전략들을 그대로 복제해와서 그 수익률들을 내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마찬가지로 자동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예시가 있습니다. 작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 5천불까지 올라가자 너도 나도 가자! 를 외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 2만 5천불이 6천불이 되어버리자 이 투자자들은 무려 80%가 넘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치봇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이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워치봇은 출시 6개월 만에 신규 사용자 2만 명, 1거래액 100억 원, 그리고 누적 거래액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시장의 1%만을 먹었을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속도를 높여서 2021년까지 국내 거래액 200조를 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의 5배가 넘는 글로벌 진출을 통해 2023년 글로벌 거래액 1000조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주어 거래소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고 이들과 수익을 쉬어야 하는 B2B 모델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한 B2C 모델을 더해 워치봇은 2023년 매출액 5천억 원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삼성, 네이버, NHN, 그리고 전문 투자사 출신의 전지 코인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암호화폐 거래액은 미국의 주식시장 거래액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시장은 아직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워치봇은 현재의 기회와 미래의 가능성 이 모두를 아우르는 오픈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